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신라호텔에 다녀왔습니다. 가격은 바로 나오고요. 방부터 보실 분은 4분 10초, 클럽 라운즈는 6분 그리고 수영장은 10분 50초로 가시면 됩니다. 호텔 가격은 평일과 주말 그리고 성수기랑 비성수기에 따라 좀 많이 바뀝니다. 신라호텔 라운지 포함 숙박 가격은 룸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50만원대부터 8, 90만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치는 서울 장충동에 있습니다. 동대입구역에 붙어있어서 지하철 접근성은 좋은 편이에요. 단지 길이 언덕이라 걸어가는 경우에는 약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셔틀을 운행하고 있어요. 면세점이랑 이 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걸어갈 때는 이용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은 신라호텔에 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기 주차 시스템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이게 좀 거리가 있어서 셔틀을 타거나 운동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발렛을 맡기는 건데 이거는 또 이거대로 차가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 때가 있어요. 발렛 같은 경우는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결혼식까지 같이 겹치면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 기다렸던 게 40분인가까지 기다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주차를 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호텔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겠죠. 저도 주차가 그래서 그렇지 좋아하는 호텔이에요. 신라호텔에 있는 음식점들도 그 분야에서 다 포지션이 있습니다. 파크뷰, 아리아께, 팔선, 그리고 콘테닌탈이랑 라이언인데요. 부패인 파크뷰는 가격대가 좀 급격하게 올라간 감이 있어서 좀 그런데 음식은 저는 좋아합니다. 중식인 팔선은 최근에 가서는 실패하고 왔지만 그래도 이만한 곳이 있나 싶은 중식집이고요. 이래저래 저도 가격만 빼면 제일 좋아하는 중식집이긴 합니다. 일식인 아리아께도 스쇼마카세 쪽으로 상당히 추천할 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호텔 라운지인 더 라이브러리도 망고 빙수로 유명한데요. 올해에는 9만 6천원이었고 내년에는 가격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음식점들도 다 좋아서 그런지 이그제키티브 라운지 음식들도 괜찮고요. 신라호텔이 식음 쪽에서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은 단일 음식점을 간 건 아니고 숙박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밥이 위주인 숙박의 형태예요. 이그제키티브 라운지라고 호텔 23층에 있는 라운지에서 애프터넌티 같이 간식 주고 술이랑 같이 저녁 주고요. 그리고 다음날 조식 주는 패키지인데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호캉스 형태입니다. 이런 패키지가 신라호텔 말고 다른 호텔들도 있어요. 음식의 집중도나 술 종류 같은 게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것도 호텔들마다 장단이 있습니다. 요즘에 찾아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오른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 이런 패키지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다 올랐습니다. 패키지 말고 그냥 기본 룬 가격도 올랐더라고요. 물가가 쉽지가 않네요. 내년부터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숙박 예약을 할 때 보면 보통 클럽 라운지 이용 포함이나 이그제키티브 라운지 포함 같은 문구가 있어요. 이거는 호텔마다 약간씩 명칭이 달라서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라운지에서 밥이나 간식을 먹는 게 포함이 되는 패키지인데요. 신라호텔은 이그제키티브 라운지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라운지 포함 내역은 일단 애프터넌티라고 3시 반부터 5시 사이에 간단한 다과랑 음료를 줍니다. 이거는 정말 간단해서 간단하게 먹는 애들이에요. 그래도 음료나 과자 같은 애들은 무제한이라 안 간단하게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이 바로 이어지니까 조금만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해피아웃하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세미부패가 있어요. 일반 부패에 비해서 음식의 가지수는 적은데요. 퀄리티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술이 무제한이에요. 와인은 적당한 애들이고 도수높은 술들도 있어서 이쪽을 많이 마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 위스키나 아니면 진토닉 비슷한 애들을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날 오전에 조식을 먹으면 됩니다. 조식도 라운지에서 먹게 되는데 한적해서 장점은 있지만 저녁이랑 비슷하게 음식의 가지수는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이거 뒤로 체크아웃을 한 뒤에 밥을 한 번 더 줬었는데요. 이제는 안타깝게도 없어졌습니다. 내 끼 줄 때가 좋았는데 아쉬운 일이에요. 그래도 새끼는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고 저녁에는 술까지 주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가도 되고요. 그래서 좀 바쁩니다. 호캉소 와서 바쁜 게 뭔가 싶긴 한데요. 다 해보려면 뭔가 상당히 바쁘게 돌아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신라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날 23층에서 체크인을 했어요. 같은 층에 라이언이랑 콘티넨탈도 있는데요. 라이언은 한동안 미슐랭 3스타였다가 요즘에는 투스타가 된 한식 다이닝 업장이고요. 콘티넨탈은 클래스 프렌치 좋아하신다면 포지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그젝티브 비즈니스 디럭스룸에 숙박했어요. 방은 그냥 비즈니스 디럭스룸이고요. 라운지용이 가능해서 앞에 이그젝티브가 붙었습니다. 들어가보면 왼쪽에 있는 장에 미니바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면 거실이에요. 사이즈는 적당합니다. 바로 앞이 침대가 있고 바닥은 전반적으로 카펫입니다. 카펫이 장단이 있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그 카펫이 아닌 걸 선호하는데 겨울에는 카펫이 그래도 좀 느낌이 따뜻한 것 같아요. 침대 오른쪽은 화장실이고 그리고 침대 왼쪽은 창가. 신라호텔은 뷰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산뷰랑 시티뷰가 있는데 저는 이날은 시티뷰로 숙박을 했어요. 시티뷰는 아래를 보면 영빈관이라고 결혼식이나 행사하는 곳이 바로 보입니다. 한옥 스타일이라 건물이 예뻐요. 오른쪽 녹색으로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같은 거는 골프 연습장입니다. 신라호텔이 결혼식장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호텔 내부에 있는 다이너스티홀이라고 거기는 좀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보이는 영빈관인데요. 영빈관은 다이너스티보다는 약간 소규모의 결혼식에 맞는 사이즈입니다. 저 가운데로 보이는 곳에서 야외 결혼식이 가능해요. 요즘 같은 날씨는 한여름에는 좀 힘들 거고요. 봄, 가을에는 날씨가 잘 맞으면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방이에요. 침대 옆으로 화장실이 있는데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저렇게 열어두면 적당히 공간이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납니다. 화장실을 아예 분리시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모아둬서 공간이 넓어 보이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욕조 있고 세면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보면 샤워버스가 있습니다. 연식은 조금 느껴지지만 그래도 클래식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어메니티는 몰튼브라운. 찍는 김에 변기랑 샤워버스의 문을 열고 찍어봤습니다. 이제 다시 현관 쪽으로 와서 장도 한번 열어봤어요. 가운이랑 슬리퍼랑 우산 같은 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장 옆에 있는 미니바입니다. 기분물이 있고 아래쪽이 미니바예요. 이거저거 있는데 과자는 유료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작은 술들이나 물들도 유료. 기본 생수 말고 저는 에비앙 같은 애들은 무료인지 이게 유료인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에비앙이 9천원 정도 하네요. 페리에는 10,000원이고 저는 호텔 미니바는 그냥 구경만 하고 사용은 거의 안 합니다. 커피나 차는 무료. 여기까지가 방이었고요. 잠깐 뒹굴다가 아까 체크인했었던 이그젝티브 라운지로 갔어요.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애프터는 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체크인할 때 찍어둔 영상이라 음식 있는 곳에 음식이 없지만 저쪽에 시간이 지나면 이래저래 음식들이 생깁니다. 인테리어는 약간 도서관 느낌도 나고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가운데에 있는 난로는 가스불입니다. 라운지에서는 남산뷰랑 시티뷰랑 양쪽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방이 시티뷰라 이때는 남산뷔 쪽으로 앉았는데요. 해가 좀 강할 때는 발이 내려와 있다가 나중에는 올라갑니다. 상당히 천천히 올라와서 영상은 좀 빨리 감기를 해봤어요. 이제 애프터넌티 2인세트. 스콘이랑 다쿠아즈랑 작은 에클레어 그리고 샌드위치입니다. 오른쪽은 요거트 감귤 푸딩이고요. 음료수는 칼로리를 생각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샌드위치는 겉이 약간 말라있었지만 깔끔합니다. 좀 많이 있으면 식사 대용이 될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얘네들은 스콘이랑 다쿠아즈, 에클레어인데 전반적으로 좀 말라있었어요. 이 정도면 찾아서 먹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스니 먹는 그런 느낌이네요. 로비층에 있는 베이커리에서 먹는 다쿠아즈는 맛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다쿠아즈는 겉바속촉의 느낌이 아니고 그냥 바삭바삭했어요. 중간 필링은 양이 좀 적었고요. 스콘은 그래도 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았어요. 이거는 요거트가 아래 깔려있는 감귤 푸딩. 푸딩은 좀 단맛이 있지만 아래는 요거트라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음식들입니다. 아몬드랑 화이트 초콜릿 그리고 쿠키. 과일은 키위랑 파인애플이 있고 마지막으로 주스들이에요. 3시에 체크인을 하고 이래저래 하고 있으면 이걸 먹을 때가 3시 반에서 4시 정도 되거든요. 음식들을 보면 밥 대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다과들이기도 해서 이때는 그렇게 많이 안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먹었어요. 그리고 이거 뒤로 6시부터 10시까지가 해피아워입니다. 이거는 신라가 장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호텔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용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라 9시쯤에는 닿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심했던 곳은 이용시간이 1시간인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이용시간 제한도 없고 10시까지라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단지 사람이 많으면 약간 웨이팅이 생길 때가 있긴 했어요. 옛날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자리 여유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음식입니다. 라이트 콜라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맥주들. 저는 하이네킹 위주로 마셨어요. 도수 높은 애들은 보드카랑 진이랑 위스키가 있네요. 소매격 기준으로는 저 뒤쪽에 숨어있는 오켄토션이라는 게 제일 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스키는 취향을 탈 수 있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탄산수랑 섞어서 하이볼을 위주로 마셨어요. 술은 계속 마실 수 있으니까 여기는 하이볼 무제한 술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4시간 무제한인 거죠. 그리고 가끔은 진토닉이랑 보드카 토닉. 진이나 보드카에 토닝워터만 부어주면 돼서 만들기가 편합니다. 와인은 레드랑 화이트 그리고 스파클링이 한두 종류씩 있었어요. 술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주리무제한이 아무래도 강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술 마시기 분위기도 좋고요. 안주 사물 음식들도 많아서 위스키 반 병 정도만 먹겠다는 생각으로 마셨어요. 이제 음식입니다. 메인으로는 찹스테이크랑 양갈비. 양갈비를 보는 순간 이날은 이게 메인이다 싶었어요. 오른쪽에 빨간 애들은 오징어 튀깁니다. 샤프란 해산물 파스타랑 가자미구이 그리고 메시드 포테이토예요. 맥주도 한잔하고. 해산물 파스타도 괜찮았어요. 해산물들이 관자랑 새우랑 오징어 같은 애들인데요. 같이 먹기 좋습니다. 파스타 면도 많이 불어있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저는 파스타 면보다는 해산물 위주로 먹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들 생각이 비슷한 건지 해산물이 먼저 떨어졌어요. 찹스테이크도 괜찮았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이게 그냥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숙박 가격이 올라가면서 신경을 더 쓰는 건지 아니면 이날 조리가 잘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날은 좋았습니다. 익기도 잘 익었네요. 이거는 오징어 튀김. 튀김이 한 종류라도 있는 거는 매우 좋았습니다. 양갈비는 맛은 괜찮았는데 이게 좀 많이 익었습니다. 이게 그럴만한 게 처음에 6시에 오픈하면서 저런 식으로 양갈비를 다 채워두잖아요. 그래서 저 한 판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한동안 익자마자 바로 나오는 고기가 안 나왔어요. 쟤네들은 저러고 있다가 잔혈에 계속 조금씩 익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기를 더 맛있게 먹으려면 저 한 판이 다 소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을 노리는 게 제일 좋은데요. 밥 먹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게다가 여기 메인이 양갈비니까 그런 거는 일단 생각을 안 하고 가지고 와서 먹게 됩니다. 저도 그냥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뷔페 같은 경우 더 맛있게 먹으려면 사람이 많은 게 좀 더 좋습니다. 음식 회전이 빨라지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북적이니까 소음은 좀 더 생기는 거고요.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샐러드랑 이런저런 애들입니다. 차가운 음식들에는 연어랑 참치 타닭기랑 시저 샐러드가 있고 치즈랑 견과류들은 나중에 배불러졌을 때 술안주로 먹기 좋습니다. 여기가 9시부터는 고기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부터 먹어도 됩니다. 나머지들도 적당히 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이제 과일들이랑 디저트. 과일은 상태가 좋았어요. 몇 가지 케이크들이랑 푸딩 그리고 마카롱입니다. 여기까지가 음식입니다. 가지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를 호텔 뷔페처럼 먹을 수는 없는데요. 술이랑 같이 한 끼 먹기에는 좋았습니다. 단지 취향에 따라서 저 메인 몇 가지가 입에 안 맞으면 상황이 곤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로 나오는 호텔 라운지가 거의 없어서 신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많이 알려진 라운지라 그런지 사람도 적당히 있고 회전률도 좋은 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이용시간이랑 분위기도 좋고 음식들도 전반적으로 맛이 좋은 편이라 좋아합니다. 여기까지가 해피하우였고요. 이제 3층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헬스장이랑 같은 층에 있어요. 헬스장은 새벽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고 수영장은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저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새벽에 찍으러 가는 편이에요. 사우나를 거쳐서 수영장에 가게 되는데 중간에 저렇게 자쿠지가 있습니다. 수영하다가 좀 춥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겨울 새벽이라 좀 어두운 편이었어요. 날이 좋으면 저 오른쪽에 있는 창이 열리면서 개방감이 좀 좋아져요. 이거는 예전에 찍어둔 사진입니다. 이런 식인데 그래서 수영장을 위주로 놀러오기에는 겨울보다는 아무래도 여름이 더 나은 부분이 있어요. 대신 그래도 겨울에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없어서 쾌적하고요. 그래서 실내만 있지만 편하게 수영하기에는 겨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끝쪽에 보면 사우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나가보면 야외 자쿠지가 있어요. 야외 자쿠지는 겨울이 더 좋긴 하죠. 아래는 뜨겁고 위에는 시원하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시원 수준이 아니겠지만 또 그 느낌이 괜찮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수영장이고 그리고 이날은 밤에 야식으로 룸서비스를 하나 먹었습니다. 갈비 반상인데요. 이게 그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한식이 땡겨서 주문한 건데 룸서비스에서는 한식 선택지가 쉽지 않습니다. 6만 2천원짜리 곰탕이냐 아니면 5만 3천원짜리 북어 해장국 아니면 7만 9천원짜리 갈비 반상인 건데요. 6만원 곰탕이나 5만원 북어 해장국은 쉽지 않았고요. 그래도 갈비 반상은 고기라 이걸로 주문했어요. 실라호텔 갈비 반상이 맛도 괜찮고 양도 많기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직원분이 이런저런 반찬들이랑 밥이랑 국, 갈비를 세팅해주셨어요. 갈비가 양이 좀 있긴 합니다. 고깃집 1인분보다는 양이 많아서 밥만 더 있으면 둘이서 먹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이어기도 하나 더 생겼어요. 고기도 한번 세워봤습니다. 빨리 감기를 해서 보면 옆으로 이동시킨 게 10개고 그리고 나머지가 9개라 19개네요. 맛은 괜찮은 편입니다. 잘 구운 미국산 LA 갈비였어요. 간도 적당하고 적당히 태우듯이 구운 것도 좋았고요. 양념갈비랑 밥이니까 이거는 상당히 잘 어울리긴 해요. 단지 여기가 공깃밥 추가가 5천원이라 마음이 좀 그래서 밥은 좀 아껴서 먹었어요. 된장국은 고명이 국물보다 많은 스타일입니다. 갈비반상이 양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예전에 6만원 정도 했었을 때는 호텔 룸서비스 치고 가격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7만 9천원이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원래 5성급 호텔들 룸서비스 가격들이 좀 그렇긴 해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가격대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서 먹어봤었던 룸서비스들 중에서는 갈비반상이 그나마 제일 나은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야식을 먹고 일어나서 조식을 먹으러 갔어요. 조식은 아침 6시 반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라운지에서 먹으면 되는데요. 가끔 라운지 고객이 적으면 메인 뷔페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신라는 보통 사람이 많아서 잘 안 바뀝니다. 안개 있는 뷰도 괜찮네요. 이쪽에서 커피나 차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테이블에서도 주문이 가능해서 사용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조식은 적당합니다. 베이컨이랑 소세지가 있고 그냥 감자랑 옆에 있는 거는 가자미구이. 그래도 메인 생선은 하나 있네요. 에그 누들볶음은 저는 좋아합니다. 나머지 음식들도 적당했어요. 여기는 차가운 음식들인데 닭가슴살, 계란무침이나 샐러드 같은 건강한 애들 위주네요. 그래도 연어랑 햄도 있습니다. 구색은 갖춰져 있어서 괜찮아 보이지만 그 아래에 있는 파크뷰 조식에 비해서는 메뉴가 적은 편이에요. 치즈랑 견과류들은 저녁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빵 종류들이 있고요. 저도 빵은 좀 먹었습니다. 샌드위치 만들어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버터를 바르고 계란이랑 햄이랑 연어를 올리는 거죠. 염분이 부족해 보이면 살라미 같은 걸 더 올려서 먹어도 괜찮아요. 여기는 에그스테이션. 저는 오믈렛에 치즈를 평균보다 3배 정도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주문할 때 치즈만 3배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많이 넣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리얼들이랑 주스들 그리고 과일들입니다. 이렇게 조식을 먹고 방에서 뒹굴다가 11시에 체크아웃을 하면 끝입니다. 예전에는 체크아웃하고 나서 한 끼를 더 줄 때가 있었는데요. 이게 언젠가부터 없어져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먹고 왔던 신라호텔 이그제크티브 라운지. 바쁘게 먹으면서 놀기 좋은 호캉스예요. 가자마자 먹기 시작해서 수영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아침에도 수영하고 아침 먹고 그러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호캉스 스타일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저기 자주 갔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안 갔었는데 오랜만에 해보니까 좋네요. 신라호텔이 기본 음식들이 괜찮은 편이라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기본 룬 가격이랑 비교를 하면 가격대는 좀 더 있지만 이래저래 밥 주고 술 주고 해서 강점이 있는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른 호텔들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